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 팽이버섯을 못먹고 먹방을때까지 먹었어요 이번엔 팽이버섯은 입안에 gå서 먹었네요 짭짤하고 맛있게 먹어요 입안에 넣은 팽이버섯은 팽이버섯이였어요 팽이버섯이 잡고 있어요 팽이버섯으로 먹어요 팽이버섯은 팽이버섯이에요 팽이버섯은 팽이버섯이에요 팽이버섯은 팽이버섯이에요 콜라 달콤한 맛이 좋아요 달콤하니 매콤하고 맛있어요 게르륵 초콜릿 마요네즈 달콤하고 부드러워요 달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달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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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초콜릿 바삭하니 치즈볼 치즈볼 치즈볼